이이형은 로블럭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임을 해 볼 건데요 선생님 몰래 딴짓 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딴짓하기 예에이에이에이 여기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어 리아 등교했네 리아야 안 Abe 안녕 얘들어 아야아 야 벌써 요로로는 선생님 앞에서 자는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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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수업하시는데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선생님 몰래 얼마나 더 멋진 딴짓을 하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좋아 좋아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시니까 나는 잠자야지 뭔 냄새야 야 진짜 디오야 너 지금 방귀 낀 거야 수업 시간에 출발했어? 선생님 몰래 나는 비행기 던져야지 비행기 던지기 안 되겠다 선생님이 뭐하는 거냐 나 진짜 선생님 너 발표하라는데 발표하라고? 어 팀워크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겠어? 어 팀워크란 건 말이야 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로블록스 하는 거라고 난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 어 발표하니까 하모니카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구 이거면 안되겠다 그러면 나도 발표했으니깐 딴짓해야지 어떤 딴짓하지? 딴짓 어 뭐야 이거 기방이 되기는 뭐지? 어? 어? 한번 살쪄볼게 수업시간에 어? 어? 야! 완전 똥돼지잖아! 뭐 이런 것도... 돼지다 돼지! 응! 그리고 안녕 갈뚜라! 나 덩치가 엄청 커졌다! 와 너 진짜 똥같이 생겼다! 이걸 이어보다 뚱뚱해! 안 되겠다! 연애님 완전 똥으로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놀라셨어 우리! 선생님 겁나는 거 아니야? 왜見て 정신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 눈치 못 채셨어! 그 그래? 방문 선생님 화만 하셨는데 그러면은 Ikristo 나는... 얘들아! 쉿 reward 쉿 eens seen 아ня 어떤 줄 fils eternal 쉿 쉿 나는 진짜 못했다 나는 수업에 열중하는 중인데 우리 그럼 딴짓하지 말자 이제는 알겠지? 안착되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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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 야 누가 방귀 꼈냐 저 깜짝 놀랐어 누가 이렇게 영방구야 구독 어 나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야 어 아트 히스토리 아트 히스토리 에 대해서 얘기해봐 어이 그림이라는 것 말이죠 어 여러분들 그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림을 제일 처음 먼저 그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 형님 혼내고 이제 너래 난 아직 아기라고 리아야 너 이거나 먹어 방귀 어우 냄새 오늘 브로콜리 먹었네 어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자꾸 방귀 껴 미안 오늘따라 못 참겠네 좋아요 내가 오늘 발표를 해볼 것은 나처럼 귀여워 지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어 일단은 으을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난 Vonگators 야 댕댕아 수업 직원에 전화하면 어떡해 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엄마한테 일렀다 이제 얘들아 우리 배고프지? 우리 이거 먹자 엄마? 나는 왜? 어 뭐야 너 엄마 어 미안해 댕댕이가 엄마랑 나갔어 왜 너 엄마한테 혼났니? 야 얘들아 우리 배고프지? 선생님 몰래 우리 피자 먹자 어때? 좋아 좋아 좋지 좋지 선생님 몰래 피자 먹기 선생님 몰래 먹는 거니까 우리 조용히 먹어야 된다 알겠지? 어 알겠죠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역시 이게 바로 선생님 몰래 먹는 피자맛이지 맛있네 맛이 좋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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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예 마시는 피자 마시는 피자 마 마시는 거 마 마시는 거 마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마시는 거 맛이 없어 아 맛있었다 그치 곗 진출 지체 누가 뺨 따고 맞았는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vote 야야야 어 이게 물이 cheaper 뭐하고 있어. 뭐야, 물이 차오르고 있어 밖에.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싫어, 싫어, 싫어! 꿈이었네. 선생님 몰래 홍수먹기. 구독 이건 뭐지? 얘들아 내가 169원 짜리 러복스 골라볼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스읍! 스읍! 모두들 반갑습니다 수업시간에 댄스 보여드릴게요! 이예아 감사합니다! 교통정비! 교통정비 가자 가자 가자고 가자 방귀 뀌고 있어 소모사 이야아, 무대 임팩트 봐! 빠다다다다다다다다 조명이 아니라 방귀였단 말이야? 아핰핰핰하핰 연기가 아니었어 예산을 너무 아끼는 나 빵熄 OUT 어때?x2 수업신을 보는 공연은? 어? 냄새 때문에 좋아요 자, 얘들아 father's like 유재야, 책상 좀 봐주겠어? 응, 나 이렇게 꺼지 이녀맨 입냄새 vs 김니아 똥냄새 어느 쪽이 좋은가요? 아 당연히 다 크지 이거는 김니아 똥냄새가 난 더 좋은 거 같아 맞아 이런만 하면 좀 많이.. 그냥 말하지 말자 그래? 그럼 우리 한 번 맡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왜 나 그러고 싶지? 진짜 똥도 많이 싼다 자 얘들아 내가 아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제는 선생님 몰래 우리 뭘 먹을 거냐면 에이.. 맛있겠다 뭘 먹는 거지? 국 삼 популяр 싫어 싫어 안돼 안 돼 어어 와 퀄리티 뭐야? 어 꿈이 왔다 얘들아 우리 선생님 몰래 매운 거 먹을까? 매운 거? 좋아 좋아 진짜 좋지? 어? 진짜 매운 거다 어? 진짜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염헤나 염헤나 바로 우리 학교로 오고 있어 우리 날라갔어 우리 날라갔어 이게 뭐야? 진짜 엄청나다 구독 자 모두를 미치게 만들기 우리 선생님 몰래 미쳐볼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몰래 이걸 해보자구 자 우리 좀 덥잖아 지금 어 아니 별로 안 더운데 더워 더울 수밖에 없다 지금 겨울인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에어컨 틀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어? 에어컨 어? 어아 야 이거에 에어컨이 아니잖아 뭐야 쌤 어디갔어? 나갔어 나갔는데 쌤도 날라가셨어? 어? 선생님 날라갔어 어? 뭐야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 아 꿈이었나보다 선생님 몰래 하기 힘드네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댄스를 추면서 오늘 선생님 몰래 대놓고 하는 선생님 수업 방해하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뿅 좋아요 안녕